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야쿠시바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동시에 진행하죠. 야쿠시바 채널. 그래서 편집해서 올라가는 데 좀 오래 걸리는데 3회, 4회도 아직 야쿠시바 채널에 안 올라갔고요. 그런데 오늘 5회, 6회를 찍다가 제가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라는 책을 소개하고 또 야쿠시바 전체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라든가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원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전체 방송은 이제 뭐 글쎄요. 한 2주나 한 달 내로 야쿠시바 채널을 기다려주시고 보통 2주에 하나씩 올라가네요. 야쿠시바 한 30, 40분 되는 토크, 팟캐스트하고 이제 동시에 올라가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약간 음모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서 자체 아이고 그냥 편집하자 하고만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음 그 이 영상 직전의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노동자, 소민, 중산층 이하의 자영업자 아 또는 개미 투자자 들의 그 정성, 정성스럽게 본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어떤 한 사회의 기득권층하고 리더들이 너무 편안하게 삶을 산다면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그 착취 구조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상하게 더 많은 시간 일해야 되고 더 과로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로하고 지치고 예전에 그 컵라면을 남기고 죽은 그 두 젊은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밥 먹는 시간,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라면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알바해야 되고 이런 구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원인이 돼요. 그 식도만, 식도만 버닝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세포가 타들어가고 과도한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럼 또 아프잖아요. 아프게 돼요. 그럼 또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서는 너 환자다 이거야. 환자니까 처방 받고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는 또 제약업체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과로를 시키고 아프게 만든 다음에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의료보험료 많이 내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제약업체에 넘겨서 약사 먹게 하고 또 과로하게 하고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게 이걸 이제 어떤 특정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욕망과 이기주의가 인간의 성악설, 본성이다 보니까 모든 사회는 그런 식으로 착취 구조가 생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상류층은 그냥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마약을 하게 되고 비싼 돈을 주면서 그런 구조가 생기면서 밑에 사람들은 몸이 망가지면서 자기가 번 돈을 또 병원비로 날리고 이런 아주 또 TV 광고를 통해서 또 언론사들 돈을 벌고 광고를 통해서 또 제약회사들 돈 벌고 대기업은 또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광고비 내고 그러면 언론사들은 그런 어떤 착취 기업들의 좋은 면만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어떻게 그 구조가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어떤 악순환 그런 것에 빠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넣지 말까 해가지고 그냥 편집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PD님 얘기는 그 정도 얘기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괜히 스스로 이렇게 편집하자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뭐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덜어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구조가 있고 그래서 과도한 의료화가 전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약업체를 둘 제약업체가 그 가져가는 이익하고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팔아서 가져가는 이익이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원가 대비 굉장히 과도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그 정말 착취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그 후유증은 개개인이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 금융노예가 되고 하는 그런 후유증이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참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회 자체가 누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전체 구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에 의해서 빈자들이 받는 그 불이익 때문에 또 어떤 부자가 되고자 욕망에 불타게 되고 하면서 또 그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어떤 그 자신이 이렇게 세상 온 세상을 배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착취 구조를 하게 되고 더 싸게 사람들을 쓰려고 하고 그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니 인건비 싼 데 뭐하러 자동화 하냐 싼 인건비로 그 사람들 충분히 두려 먹다가 자동화 기계 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은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 월급 받는 사람들을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떤 사장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그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경기에다가 대량 실업 사태가 동시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2019년 말 2020년 또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제2의 IMF 사태 비슷하게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거 합친 거와 같은 엄청난 그런 망해가는 사람들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지금 전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경기 때문에 이제 건물들도 임대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러던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연결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음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어 뭐랄까 건물주들 중에서 좀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고 음 20년 장기 불황이 닥친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한다면 그 건물에 스토리를 입히고 어 그 건물을 어떻게 자기 건물을 뭐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은 자기 건물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건물이 스토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 했어요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오래된 그 커피샵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물주인데 정말 10년 15년 동안 커피샵을 운영해서 단골을 확보한 세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음 월세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이 식당이나 뭐 스타벅스 같은 데가 자기 건물에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의 그 이익 때문에 그 월세가 두세 배 다섯 배 이제 준다고 보통 그렇게 하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또 팔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장의 이익 때문에 음 그 정말 오랫동안 단골 고객을 확보한 술집이나 카페 주인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라든가 식당을 1층에 또는 편의점을 1층에 집어넣죠 근데 계속 그렇게 대답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과당경쟁이 되고 편의점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하다보면 이제 어 장사가 안되고 나가버려요 그 발을 뺀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죠 대기업에서는 그 불량기가 오면은 잔인하게 다운사이징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 어떤 그 건물주의 눈높이 우리 그 1층 건물은 2층 건물은 월세 얼마짜리인데 그 건물 눈높이를 맞출만한 세입자를 더이상 구하기가 힘든거에요 음 그래서 이제 아주 저기 버틸만한 현찰이 있는 건물주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거죠 그 안나가고 월세는 안들어오고 어 건물은 하나 둘씩 겨울에 동파되고 수리비 들어가고 세입자가 없으면 동파가 더 심해지거든요 어 난방을 겨울에 난방을 안하니까 그래서 임대가 안되면 건물이 훨씬 빨리 노후가 됩니다 임대가 안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훨씬 빨리 노후가 되니까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더 새 건물로 이제 가고 거기 안 들어오게 되고 애매한 건물이 있단 말이죠 5층에서 10층 사이가 애매한 건물이에요 그렇게 되고 어 그러다가 어 그럼 더 노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그 블럭 주변이 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거죠 근데 이제 어제 어 그쵸 어제 어제 저한테 수원시청 초욕세권 그러니까 그렇게 초욕세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임대가 안되고 뭐 그런 위험이 있는 건물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분은 자기 건물에 이렇게 어 좀 꿈과 의식과 비전이 있는 이 이 고리들이라는 화가가 자기 건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어 어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제 그림 구매자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여기 한 60평 되는 전주역 지하에서도 충분히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창고는 좀 부족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놔야 되겠지만 뭐 그러면 좀 빈실 위험도 있고 좀 그런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이 전전 영상에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지만은 건물주의 건물을 제가 부실 수도 없고 그림이 지하로 큰 그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에 저기 뒤에 있는 150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저 150호를 다른 마동 창고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그 동영상을 이제 그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수원시청역 근처에 음 건물주인지는 몰랐는데 건물주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가 뭐 임대 안 된 층은 없는데 이제 마침 4층이 비어 있는데 그 그 4층 전체를 음 그냥 재건물을 생각하고 써라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평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평수가 보통 상가평수가 있고 실평수가 있잖아요 뭐 전용면적이라고 하나요 상가평수가 160평이고 전용면적이 120평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문화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 그 전시장이 120평 정도 됐거든요 전시장 실내가 그 그 그 전시장은 화장실 공간 빼고 전시장만 한 120평 됐던 것 같아요 복도까지 그러니까 건물 전체 바다평수는 수원시청역 제가 이제 쓰기로 한 내년부터 쓰기로 한 그 건물보다 아주 살짝 넓은 건물이었는데 그 120평 되는 전시장을 딱 보니까 어우 굉장히 크죠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거기서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는 120평 전층을 4층을 이제 제가 뭐 전시장이든 화실 공간이든 마음대로 쓰라고 써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공손하게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예우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화가에 대한 공경 내지는 아무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대학 때 제가 그림 좀 배웠던 김병종 교수 그림을 김병종 교수 그림의 특성이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걸로 봤을 때 네 그렇다면은 그 그 서양학과 출신의 그리부더라 김병종 교수보다 더 순수 장욱진 교수가 있어요 또 더 순수한 그림은 뭐 크게 그린다고 좋은 그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작은 그림도 정성껏 그리고 거의 뭐 동화풍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장욱진 화가보다 화가만큼 이제 순수한 분이 순수한 그림을 그렸던 분이 김병종 교수인데 어 장욱진 교수 장욱진 작가하고 김병종 교수는 그 작품이 이제 이렇게 근현대 유명작가 백인에 뽑히기도 하죠 보면은 당연히 김환기 이월종 이월종 선생님하고도 저하고도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남관 전형님 굉장히 장수하시다 돌아가셨죠 장욱진 천경자 정말 억울하신 분이죠 왜 박정희 대통령 그 처단한 김재규 그 지하창고에서 이제 천경자 화백의 가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제 전두환은 그 천경자의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해야 에 그 김재규 그분이 에 두둑하게 축제를 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막 재산 모으기를 해가지고 지하창고에 그 어마어마한 뭐 몇 십옥 되는 그림이 있더라 이렇게 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천경자 협약의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 전두환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경자 화백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내 거 내 거 아니다 저거 가짜다라고 증언을 해도 아무도 이렇게 청경자 화백 편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지금도 아마 소송하고 있을걸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도 청경자 화백이 화병이 났어요 그 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꽤 절 그 당시엔 젊은 나이였단 말이에요 청경자 화백이 10대인가 10대인가 하면 된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에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어 전두환 정권이 나오더니 자기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우기고 주변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계속 진짜라고 우기게 만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화가가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청경자 화백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숙자 이숙자 선생님 전시할 때 이제 그 보리밭 저도 이제 그 부스에 놀러가서 이렇게 이런 데는 얘기하고 그랬었죠 김종하 교수는 잘 저랑 추억이 없고 김병병 교수는 뭐 제가 직접 수업을 들었으니까 변종하 김창령 유경채 최영림 김창렬 물방울 그 물방울 사석원 선생 황주리 선생 도 뭐 저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요 쭉 보니까 곽덕준 대단한 분이죠 구자승 한풍렬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던 분이고 이두식 제가 좀 이렇게 잘 아는 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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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비찬 선생님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죠 남농 허건 그 허관씨 손자랑 저랑 친한 손후배 아니고 청전이상범 은 잘 모르니만 아무튼 그 그림은 자주 봤습니다 고함 이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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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융노 화백하고 우리 일랑 이준영 선생님 아버지하고 둘이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영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융노 화백이 이융노 화백인지 몰랐대요 몰랐는데 아무튼 이융노 화백하고 일랑 선생님의 그 좀 고함 이융노 화백하고도 밀접한 인연이 있어요 산정서세옥 선생님이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은퇴하기 은퇴하는 마지막 1년만 더 이제 근무하면 은퇴해야 되는 나이였어요 산정서세옥 선생님이 산정서세옥 선생님 그림 중에 가장 우리 눈에 자주 띄는 거 어디 있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과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의 전당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야 되는 거고 예 거기서 과천으로 가려면 그 예전에 그 산사세에 났었던 그 우이산인가요 그걸 터널로 지나가야 돼요 예술의 전당을 거기 딱 입구에 이렇게 입체 조각처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사람 같은 그림인데 그 그림이 바로 산정서세옥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 산정서세옥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조각품으로 이렇게 간판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2단 김은호 화백은 일란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그림을 배우러 갔던 거 제가 화폐 그림 전전전 영상이고 5천원짜리 5만원짜리 화폐 그림 얘기할 때 2단 김은호 선생님과 일란 선생님의 그 인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방자 선생 고아미웅노 선생님과의 일란 선생님과의 인연은 제가 다음에 한번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 100명의 근현대 작가 100명의 작가 중에 꽃피는 사람들 그림 중에서 이월종, 김종합, 김병종, 장욱진 이 선생님들의 그림이 황주리도 조금 거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좀 동화풍의 순수한 캐릭터를 그려내는 이제 그런 그런 풍의 작가죠 그래서 이제 이 김병종 선생님 그림을 좋아 했대요 그랬을 때 그 건물주 분이 수원시청에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많이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건물주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술가를 최대한 예우하는 그런 말투로 카톡으로 4층, 전층을 써도 되고 1층에 조그만 창고가 있으니까 그것도 쓰셔도 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총 10층 건물이죠 지상 8층, 지하 2층이죠 그 거기에 이제 4층이 현재 이제 나가고 비어 있으니까 전층을 써도 된다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게 대략 7평으로 뭐 한 1층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25평이라고 치죠 뭐 한 130평 정도 되고 또 옥상을 써도 된대요 옥상에 화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넓게 이제 어 이 고리들 작가에 수도권 역세권 화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대전 전시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아니 대전이 아니라 전주에서 전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0경짜리 한문화갤러리 전시가 있어요 개인전이 그래서 수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또 다시 전주로 가져온다라는 거는 여러가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수원화실은 어 2019년동안 정리를 하고 여러가지 이제 칸막이를 어떻게 막을 거냐 뭐 30평 5평은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 30평은 전시공간 80평은 그림 그리는 공간 또한 또한 10평은 창고 공간 이렇게 그 120평을 잘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그 작업을 간간히 이제 그 건물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 어 칸막이를 좀 털어내야 해야 된다거나 막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거를 이제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전주역에서 전주역이 제1작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1작업장과 2작업장이 있다 하면은 이제 이 작업 이 작업장은 전시장 겸 뭐 창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제1작업장은 어 무엇보다도 화가가 부찌를 하는 곳이죠 부찌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1작업장이고 메인 작업장에서 작품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뭐 2작업장 3작업장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각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영접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용접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은 또 이제 익산회가 있죠 그 야외해야 되거든요 그 환기 때문에 지하에서 용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금방 공기가 뿌여져 버립니다 그 그 영접도 연기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어 해로운 가스하고 뭐 도자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1작업장 2작업장 3작업장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 저에게 정말 120평짜리 제1 넘버원 제가 붓을 가지고 아크릴과 유화를 그릴 수 있는 제1작업장이 수원시청 초역색원 에 생기는 거고요 뭐 출구 나와서 1,2분,2,3분 거리 걸어서 뭐 그 정도에요 뭐 어디라고는 뭐 공기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몇 번 출구라고도 얘기 안겠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컬렉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면 알려드리겠죠 음 120평짜리 1작업장이 내년부터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제2작업장이 이 익산이 될 거 같고요 익산 모형동 제가 전세로 얻어오는 집이 될 거 같고 제3작업장 겸 창고가 전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 수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4박 5일 정도 머물고 익산에서 1박 2일 그 다음에 전주역은 좀 창고로 쓰면서 가끔 이렇게 와보는 아 그 정도의 공간으로 내년에는 변화가 될 거 같고요 올해는 전주역 지하 그 전전 영상에서 올렸던 그곳에서 이제 개인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원에서 해가지고 수원 아직 그 실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 갖춰져 있는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원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전을 망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을 계속 딜레이 되게 딜레이 되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예고편이죠 2020년 봄부터는 늦어도 2020년 3, 4월부터는 제가 수원시청역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어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주시고 전에 전부터 건물을 좀 제공할까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영상들을 보고 이제 주변 이렇게 건물과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건물이 이제 지하 2층 지상 8층이니까 관리소장도 있고 청소부도 있는 건물이죠 제가 이제 관리비도 안 내고 전기세만 내고 그리고 마음의 빛 마음의 빛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할 때 1년에 최소한 천만원씩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매년 천만원짜리 그림 하나 정도는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된다 이 지하공간도 제가 리스람복 그 어머니 건물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2년을 있었는데 에 마음의 빛을 1년에 얼마 정도로 제가 생각한거죠 그 얘기를 최소한 한 2, 3백으로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그림 선물을 이미 이제 하나는 드렸고 또 드릴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찰로 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주는게 아무래도 이렇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향후에 그림이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원시청역에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제가 이제 1년에 한 천만원 정도 가치에 이제 그 해에 해당하는 금액 크기가 처음엔 좀 큰 것들이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이념 산전재감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제 그림 값어치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막 그 정도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사이 정도 그림을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선물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마음의 빚으로 내가 내가 1년에 천만원 정도는 그 빚을 정립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세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은 쓰는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관리비나 관리비라는 거는 이제 공룡정기하고 청소하는 분한테 나가는 월급이라든가 관리소장한테 나가는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전기세만 내고 따지자면은 전기세만 내고 다른 어떤 당장에 나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으로 나중에 보답해도 되는 어떤 그런 구조니까 정말 아름다운 구조고요 제가 이런 날이 100평 넘는 공간을 저에게 이 정도의 조건으로 줄 줄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 하고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상상을 했냐면 항상 제 상상보다 상상 초월로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약간 도심지 변두리에 창고처럼 보이는 한 60평짜리 건물 이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줄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또는 뭐 5층짜리 건물에 뭐 한 3층 정도 이제 지하실은 이제 제가 벗어나야 되니까 뭐 2층 정도 1층은 안 주더라도 2, 3층을 써라 뭐 이 정도의 어떤 어 제안이 뭐 올해 말이나 이렇게 내년이나는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일단 옮겨야지 제가 꿈꾸는 화실은 부지 1,000평에 500층짜리 500층짜리 공장과 같은 바닥병 수가 500평인 그 높이가 6m에서 7,8m가 나오는 층고를 원하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아마 게르하르트 리터일 건데 독일의 세계 랭킹에도 많이 올라갔던 자 보세요 여기가 그분 화실인데 중국의 세계적인 작가가 화실이 보통 천평합니다 근데 제가 게르하드 리터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이분 작업장이 한 500평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층고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높이가 원근법을 따져보면 이게 사람 키니까 이 그림이 높이가 5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500평짜리된 작업장에 가면은 높이 5m 가로 10m짜리 그림이 있는데 이게 분할해서 붙인게 아니라 한 캔버스예요 한 캔버스고 어 제가 작업하는걸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그림을 한 6사람이 세우고 눕히고 해요 두 사람이 들 수가 없으면 없는 무게예요 그 가벼운 천이지만 프레임이 나무로 되어있지만은 크기가 커져버리면 네 사람이 들기도 힘든 일으켜 세우기도 힘든 어떤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탭들이 보통 8명 10명씩 움직이죠 조영남의 스탭 그런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조영남은 그냥 사인까지도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형식이 그 형식이 그 형식을 예술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는 될 수 있지만 사실 화가들이 용서하기는 힘들고 또 그 그림을 산 사람들이 조영남을 용서하기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어떤 변론이라든가 예술적인 관행에 있어서 그것을 무죄할 수는 있어요 무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남준씨가 휠체어 말년에 건강에 앉아서 휠체어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한 손으로 붓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었는데 그때도 백남준씨의 미디어 비디오와트는 계속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백남준씨가 입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립하고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띄우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탭들이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백남준씨가 한 걸로 인정이 돼서 몇십억짜리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화가가 현장에 그 다른 사람이 그리더라도 그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 중요하고 또는 마지막에 사인을 그 화가가 직접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성하고 작가가 직접 사인하는 것 근데 조영남씨 같은 경우에는 사인까지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뭐 법적으로 불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작품이 되려면 그 제작 과정을 공개를 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그 내 컨셉을 100% 대신 그려주는 게 나의 예술의 컨셉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팔아야 돼요 그럼 그거에 이제 그거는 그 그것까지도 하나의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예술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속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느냐 자기 그림이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 어찌됐건 조금 전에 이 사진처럼 이게요 야 저는 중국 작가들 작업실이 천평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제 설치미술도 막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르의 구분이 없어요 예술가가 저도 제 머릿속에는 조각, 설치미술, 도자기 지금 잘나가는 세계적인 작가들이나 피카소가 하고 싶고 해왔던 그 작품들보다 더 다양한 작품을 하고 싶은 그런 구상들이 머릿속에 그냥 가득 차 있고 막 손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층고가 6m, 8m 무슨 얘기냐면 지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창고가 눈 쌓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한 8m가 나오고 여기가 한 6m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안 나와도 여기가 5m가 나오고 여기가 한 7m가 나와야 되는거죠 이거 5m, 7m 또는 8m, 6m 나오고 이 바닥평수가 한 5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공간이 저한테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카톡을 그랬어요 게르하드 리터의 작업실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부지 1000평에 바닥평수 500평에 층고는 어 가운데 그 마루 마루가 한 7m 이상 그 다음에 벽이 5m 이상 정도의 층고 걔는 어 약간 공장 규모의 저의 화실이 생길 때까지 여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 수원시청 역세권 그 120평 4층 공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그 제가 정말 원하는 공장 크기의 그 작업장 화실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기면은 이제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 1년에 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환산을 이렇게 하거나 해서 그림 한 뭐 제가 대략 제가 수원시청 그 화실 한 5년 쓴다 그러면은 좀 다양한 크기의 그림 5개를 선물을 하겠죠 1년에 하나 정도 설정을 해 해드려야죠 아무튼 이 영상을 아마 그분도 볼 건데 감사하다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밝은 모습으로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어쨌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조금밖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어 미술에 대한 조회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저한테 그 사층 전층을 허락한 그 가족들 분들도 역시 아 그 참 그 교양과 인문학 수준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당장에 손해 볼 일인데 그걸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봐요 쪼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싸도 한 2, 3백 쪼개면은 800에서 1000만원까지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층이 물론 이제 지금 그 동네에 경기가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상가임대를 이렇게 몇 번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평균 5, 600 정도의 매달 월세가 나오는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공간을 지금 저한테 그냥 기간도 정하지 않고 근데 저 생각에는 한 대략 5년 정도 쓰게 될 것 같던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5년 후 되면은 나마 그 제가 이제 그 천평 부재 500평짜리 공장형을 살만한 여유 돈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도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하는 공장들이 그럼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천평, 이천평에 익산에요 익산에 지금 4억짜리 공장 부지가 부동산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와 부지가 진짜 천평 되고요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완전히 변두리가 아니라 시내권이거든요 시내권인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처음에 월세를 얻으려고 한 몇 년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건물이 총 4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5개인가 있는데 층고가 이제 막 5m, 8m는 아닌데 한 4m, 6m 정도는 돼요 이 층고가 근데 거기 트럭이 들어가요 트럭이 박스카가 2.5톤 들어가요 문이 쫙 이렇게 열리는 창고였는데 이제 좀 오래된 거라 블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엄청 춥죠 그럼 제가 만약에 사옥이 생기면 그 그 천평짜리 그거 사버리면요 순식간에 어 건물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천평, 1500평 부지 되는 거 같아요 익산은요 그 천평, 1500평 부지에 공장 창고 건물이 5개 있는 게 4억 밖에 안 해요 대단하죠 아 진짜 익산 땅값 쌉니다 아 이거 진짜 여기 와서 진짜 여기 이사 온 사람들 깜짝 놀래요 익산에 이사 온 사람들은 여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익산은 KTX역도 있는데 와 익산은 진짜 시내권도 평당 150만 이래요 주택이 막 옆에 아파트 있고 마트 있고 간대도 그냥 50평짜리를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50평짜리 단독주택 대단하죠 아무튼 자 그래서 전세도 싸고 그래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이쪽 내려온 이유가 더 넓은 작은 돈에 더 넓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래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가 이쪽으로 익산으로 내려와서 우연히 전주 사람들 만나게 돼서 전주역에 공간이 이 공간이 생기게 됐고 또 길 건너에 우연히 지하 공간이 생기게 됐고 뭐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뭐 영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수도권 역세권 초역세권 진짜 지하철 출구 나와서 좀 빨리 걸으면 1,2분 천천히 그러면 2,3분이면 갈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그림은 계단이 넓대요 약간 신식 10층짜리 건물인거죠 계단이 넓으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가면 500호, 300호짜리 한 두 명이서 들면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 그림도 제작해서 얼마든지 세계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국제 전시까지 할 수 있는 평수라고 볼 수 있죠 120평이 아무튼 넓은 공간 이렇게 쪼개서 주지 않고 통으로 통으로 주면 한 층을 통으로 주면 참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그 나머지 공간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나누게 되면 또 복도가 필요하고 문 열고 들어가야되고 이렇게 공간이 확 좁아지는데 전층을 쓰면은 진짜 120평에서 100평 정도 공간을 그냥 제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효율성이 많이 나오죠 한 층을 다 쓴다는게 굉장히 그래서 고마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인사드리고 올해 제가 그 4층 공간을 인테리어화 그 제 용도에 맞게 칸막이를 털거나 막거나 하는 비용은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 구독자이면서 제 그림 구매자이면서 건물주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간이 전시장 공간 말고는 그렇게 깔끔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화가의 이 화가의 화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제가 바닥에 문감이 떨어져서 지저분하지 않게는 만약에 그 바닥에 예를 들어서 카페트가 이미 깔려 있다 그러면은 막 써도 되죠 카페트 나중에 뜯어내면 되니까 근데 가서 봤을 때 원래 예를 들어서 대리석 건물 바닥이다 그러면 제가 장판이라도 깔고 할 거고요 벽이야 뭐 이제 시간 지나면 바꾸는 거니까 벽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으면 뜯어내고 뭔가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선탠을 바깥에서 이렇게 일비창을 바른다든지 한다든지 건물이 좀 더 살고 더 예뻐질 수 있고 또 초대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제가 그 건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제 의무 의자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가끼마다 학부모들을 위한 무료 강연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뭐 공부에 관련된 무료 강연 그리고 이제 가끼마다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파티 예 전국 진보 교수들 모임 파티 예 그 다음에 컬렉터 초청 와인 파티 뭐 이런 것도 하면 또 이제 건물이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다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창조화력발전소 복지재단 이름으로 무료 교육 무료 미술교육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고용을 해서 코치들을 스텝을 두 명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또 제가 살짝 조언을 하고 또 저는 그림 그리고 그 그 그 코치는 아이들한테 그림도 가르치지만 이제 제 그림도 도와주고 뭐 이 정도의 구조로 내년부터는 제가 또 알바를 써야 돼 써서 기초 백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코치한테 아르바이트생한테 그게 알바로 시간당 알바로 쓸지 아니면 제가 월급을 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알바를 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술을 알아야 되고 또 잘하고 또 그들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학생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일 가능성이 많고 또 졸업생이 미래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작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관 제 밑에서 있는 건 또 그들의 시간을 제가 전부 이렇게 몰수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 형식으로 제가 스텝을 시간당 뭐 2만 5천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이면 시간당 뭐 5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면 아주 그냥 줄 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지금 워낙에 일할 데도 없고 하니까 저는 뭐 재료비 벌려고 노동 다녔잖아요 네 건축 노동 그랬는데 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저 저기 분식점 배달도 해봤어요 오토바이 이렇게 몰고 있어 정말 그 지난 15년간 20년간 네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만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 되니까 50세가 되면서 그동안에 음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또 제가 이제 또 운이 운이 좋아지는 것이고 다 또 신의 은총이고 또 음 우리 구독자분들에 정말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그 수원시청 초역세권에 에 120평 전층을 제게 제공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자기 가족들을 설득해 주신 그분께 에 제가 이제 행동으로 음 그리고 또 그림으로 또 성공을 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화가로 성공을 해 나가면서 좀 전에 그 게루아르트 리이터 게루아르트 리이터가 세계 랭킹 그러니까 뭐 화가도요 세계 랭킹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참 이것도 미술 산업이잖아요 산업이다 보니까 평론가 평론가들의 인정이라든가 세계적으로 그림을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가 인지도 여러 가지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백남준 화가가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예술가 순수 예술가 중에서 근데 이 게루아르트 리이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굴지에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굴지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음 지금 현재 전 세계 세계적으로 왕상하게 활동하는 중국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화가들이나 또는 이 독일의 화가 미국 화가 영국 출신 영국 화가 그런 거잖아요 최소한 인프라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 그들이 어 고용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뭐 10명에서 100명 사이 30명 고용하는 중국자가 제가 봤거든요 프로젝트 하면 10명 100명까지도 고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환경미술 같은 거 할 때 근데 고정적으로 8명에서 10명에서 30명 정도 고용을 그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화가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이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그들 세계적인 작가들을 꿈꾼다면은 그 정도의 인프라를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간이든 미술재료든 뭐든 간에 그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를 갖추면서 어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이 굴지의 어떤 예술가를 꿈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고 술을 끊어야 되고 그 그 역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로맨스도 있어야 되고 피카소처럼 여자들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림 정말 그림 좋고 많이 그린 화가들은 피카소 같지 않습니다 그게 좀 극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로 만들을 때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되게 경건하고 성직자 같고 어 이 여자를 보기를 돌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술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절주를 하거나 금주를 하면서 열심히 독소하고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또는 사색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굉장히 장시간 그림 그리는 시간을 늘리고 자기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거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첫째 술과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요 물량이 안 나옵니다 절대량이 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그 작품의 총량의 절대량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직장인처럼 아침에 화실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불규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생활이 그러나 더 오랜 시간 내가 붓을 잡아야 되고 더 오랜 시간 화실에 머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습관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어떤 돈 돈이 돌아가는 구조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사실 가족은 포기해야죠 가족에게 쓸 시간 자체가 없죠 그런 어떤 그림에 좀 더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그런 정성하고 물리적인 인프라 평수 화실의 평수라든가 아주 좋은 도구 재료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서 음 뭐 내로라 하거나 또는 굴지 굴지란 말이 처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굴지 하면요 무조건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굴지가 되니까 굴지란 말이 예전부터 참 마음에 들었고 굴지의 랭킹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제 장르에서 그러니까 제가 장르를 좀 넘나둘 수는 있어요 조각 어쨌든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한 손만 할까요? 어 한 손 굴지 근데 사실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요 누가 더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 구분 불가능해요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그 이후에는 어떤 운이라든가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좀 달려있는거지 최선을 다해서 백조에 선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복지재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화가로서 참 화가이자 자산사업가로서 산다는 것 그동안 세계적인 화가들 중에 자산사업가가 운보 김기찬 선생님은요 자기가 이제 청각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경영화는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아크린나 유아 서양화보다 그래서 용글 좀 얻어먹었어요 너무 남발하지 않았느냐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운보 김기찬 선생님이 그렇게 그림을 많이 했던 이유는 장애인들을 많이 기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부금액이 얼마인지는 조사를 안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자산사업을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있죠 그분이 이제 운보 김기찬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그분을 더 뛰어넘어서 한국 작가로서 세계적인 작가지만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산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니는 그리고 제가 그 복지재단의 문화복지재단의 이름 자체가 창조화력발전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가니까 뭐 뭔가를 팔아서 기업가가 자산사업을 하는 거하고 예술가가 자산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역세권 120평 작업실 흔쾌히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이게 공손하게 또는 예술가를 어떤 존중하는 말투로 저에게 제공해주신 구독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